오늘 외통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외통수, 어떤 수를 써도 패배를 막을 수 없는 그 수를 외통수라고 하죠. 이제 십자가를 지식이 불과 한 며칠을 앞두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된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둘러엎으시고 내어 쫓으시고 여기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바뀌기가 힘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바뀌기 힘들죠. 신앙생활만 바뀌기 힘듭니까? 우리 자식들 보면서 바뀐 게 없다 바뀐 게 없다. 막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뭐 남편들 잘 바뀝니까? 나무 남편들은 잘 바뀌는지 몰라도 남편이 잘 안 바뀌죠.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가르치고 해도 쉽게 안 바뀝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웃는 분들은 동의하시는 줄로 믿고 제가 힘을 내서 남편들이 안 바뀝니다. 이게 남자가 잘 안 바뀌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를 막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외통수와 같은 그런 상황을 얼마나 많이 맞닥뜨리는지 모릅니다. 이거냐 저거냐 이걸 해도 힘들고 저걸 해도 힘들기가 매한가지.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도 어렵고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완전 꽃길이 열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느 대학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이 대학을 선택해도 어차피 공부하는 게 힘든 겁니다. 저 대학도 마찬가지고. 직장은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 직장 가면 엄청나게 그냥 아무 어려움이 없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외통수에 걸리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완전히 꽃길만 열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신앙이 없어도 이 땅을 살기에 힘들고 어렵기는 매한가지라는 겁니다. 이거냐 저거냐 다 외통수예요. 우리 삶이. 자 이런 외통수. 인생과 신앙 사이에 항상 맞닥뜨릴 수 있는 이 외통수. 외통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외통수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외통수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과 하나님 사이 인생과 신앙 사이에 존재하는 이 외통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외통수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늘 시험하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외통수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둘러엎으신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을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셨느냐. 오늘 본문 27절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느냐. 예수께서 성전에 근이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노들이 나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께 나아왔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노들은 좋은 뜻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밟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에게 외통수를 던져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참 중요하긴 중요한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고 나아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이렇게 나아오는 것 참 귀하죠. 그런데 나아오기는 나아오지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나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또 오실 메시야를 정말 목이 빠져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실존하고 계신 메시야를 그들은 알지 못한 채 나아왔다는 겁니다. 나아오긴 나아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자신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야인지도 모르고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던진 외통수가 뭐였습니까? 이러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이 권위가 바로 이 사람들이 셋업해두었던 외통수였다는 거예요. 이 권위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신적인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성전에 들어와서 상을 다 둘러 업고 매매하는 사람들 다 내어줬고 분노한 그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하늘의 권위를 말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었고 두 번째 의미는 하늘의 권위가 아니라면 인간의 권위를 누가 너에게 주었느냐? 누가 너에게 성전을 엎을 그 권능과 힘을 주었느냐?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예수에게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내가 왔다라고 하면 신성모독으로 잡을 생각이었고 내가 인간의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했다고 그러면 사내들인의 엄청난 파워로 예수를 잡을 그 생각을 그들은 미리 하고 예수께 나아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향해서 도전장을 내밀고 꼼짝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겨먹을 생각으로 자충수가 될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외통수를 던져버리는 거죠. 이거냐 저거냐 이 외통수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느냐 본문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이게 예수님이 외통수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러면 나도 니네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다. 너희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도 너희의 질문에 대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펼치고 있는지 수도 없이 예수님은 당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은 수도 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여 그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시니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을 말하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다 이걸 수차례 말씀하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목수의 아들 평범하다 못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하늘의 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놀라는 그들에게 나의 교훈은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이다. 수차례 응급하셨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고 여러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고 따르고 싶지 않았던 거지 몰랐던 사실이 아니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께 나와서 하늘의 권이냐 땅의 권이냐 이걸 놓고 대답하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항상 이런 질문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님이 진심으로 살아있는 건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건지 끊임없이 대묻게 되는 거예요. 신앙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문제 가지고 외통수에 걸려버려서 죽을 때까지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평생을 여러분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을 때로는 시험하면서 사는 외통수에 걸려버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이게 우리한테 자충수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외통수, 자충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를 모르면 평생 이 문제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예수님을 적당히 알면 예수님께 외통수 던지고 예수님 앞에서 자충수 걸려서 꼼짝도 못하는 방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인생과 신앙 사이에 이 외통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의 권세를 따지면서 하늘로부터 온 권세냐 땅으로부터 온 권세냐를 따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히려 반문하셨죠. 본문 30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붙으냐 사람으로 붙으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 붙으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거냐 사람의 권위로 하는 거냐를 묻는 그들 앞에 나도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그러면서 많이도 말고 예수님보다 바로 앞에 계셨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붙으냐 사람으로 붙으냐 내게 대답해라 대치기를 하신 거죠. 이 질문을 받았는데 그들이 이제 서로 의논하면서 고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누구죠?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략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략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제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회계해라 임박한 진노를 피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회계하고 돌이켜라 이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회계의 세례 요한의 회계의 세례가 그럼 믿지 않고 결국 세례 요한을 죽였느냐 사람으로부터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진짜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본문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인원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 붙어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 붙어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얘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외통수의 질문을 받은 이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외통수를 던졌고 이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 라는 이 질문 앞에 그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그들이 서로 의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없는 사람들끼리 의논해야 답이 없는 건 매한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외통수에 걸리면 사람끼리 고민하고 의논하고 계획한들 그 외통수의 답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 서로 의논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의 이 날카로운 질문 앞에 서로 의논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답이 없는 사람들끼리 의논한들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물어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거냐 저거냐 고민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외통수라는 어려움 속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어려운 질문 앞에 서로 의논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답은 뻔하죠 그리고 그들의 반응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충수 앞에 이 외통수 앞에 선택의 순간 앞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 선택이 오를까 저 선택이 오를까 이 결정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길을 선택해 버린 거죠 이게 외통수에 걸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그 생명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선택의 기로에서는 하나님과 의논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33절에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너 앞으로 뭐 될래? 라고 물었을 때 알은 너 요즘 아이들이 여러분 너 앞으로 꿈이 뭐냐 앞으로 뭐 할 거냐 비전이 뭐냐 물으면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알은 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건지 몰라요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삶과 죽음과 생명과 구원 사이에서 답이 없는 겁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 앞에 그들은 위론노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답이 없는 인생이 되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셨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알은 너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땅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알은 너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답답하고 마음 아픈 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사십시오 삶과 죽음과 생명과 구원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사십시오 오늘 죽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가 있음을 답할 수 있는 그 답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들의 대답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대답을 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본문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도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얼마나 당당하게 나와서 왜 통수를 던졌습니까 그래서 예수 앞에 선 자신들이 얼마나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힘있는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도전하려는 그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생명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곧 죽어도 예수는 인정 못하겠고 대답을 못하겠다 유보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 예수님의 질문 앞에 대답을 유보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대답이 확실하게 되려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열한기상 18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시면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을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야 선지자가 당대에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들 앞에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희가 따르는 그 바을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 그 선택 앞에 백성들이 여러분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but the people said nothing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라를 선택하라라고 물으시는데 said nothing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이 질문 앞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있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명확해야 이 땅에서 이도 저도 아닌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요수와 24장 14절로 15절을 말씀해도 그러므로 이제는 요하를 경애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요하만 섬기라 만일 요하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그 아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요하를 섬기겠노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이 선택의 기록 이 선택의 외통수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요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선택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섬기려면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강 저편이냐 이편이냐를 놓고서 마치 우리가 외통수에 걸린 것처럼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닌 것이에요 이 문제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하나님을 선택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당당하게 나와왔던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안 믿었겠습니까 율법을 몰라서 안 믿었겠습니까 어디 뭐 그런 전통을 몰라서 이들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선택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붙들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먼저 믿음의 결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은 결코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싶다 믿고 싶다 말로만 한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기 전에는 결코 보이지도 믿어지지도 않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정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사단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종교주의자로 종교생활 하듯이 그냥 편안하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줄타기 하면서 살기를 사단마귀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여러분 믿음이 생기기를 원한다면 이처럼 노력하고 있는 사담보다는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좀 더 열심을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온 몸을 던지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과 신앙 사이에 늘 선택의 기로에서 외통수에 걸린 사람 마냥 이도 저도 아닌 중간에서 고민하며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온전히 세상을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으로 머뭇거리면서 얼마나 많은 방황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방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대로 만나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예수님을 배우고 날마다 알아야 합니다 그냥 기로 듣던 예수가 아니에요 평생 들어왔던 그 두꺼운 책 속에 존재하는 예수 말고 지금 현존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십시오 그리고 현존하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끝없는 인내와 한량없는 그 은충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 개런티된 그 약속과 약속 주신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죽는 그 순간까지 동행하시게 되는 그런 폭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